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안녕하세요, 타이거트해비입니다 주유소 앞에는 편의점이 다 있습니다 분 forgiven store ok no worries 자 미국 과자들이 뭐 있나 봅시다 많이 써요 케켓, 스네커스 다양합니다 미국 편의점이 좀 커요 이거 봐요 이게 약간 작은 편의점인데 배터리가 좀 필요한데 그리고 이 늑사물들이 이 비프저클을 굉장히 좋아해요 엄청나죠? 어마어마해요 다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타바다기스 타바다기 씨앗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예요 디오피쿨 깜도 있고 그냥 이렇게 식당도 많죠? 자 하리버거 거미배가 있네요 여기 여기 자 미국 편의점 옆에는 맥도날드가 있어요 맥도날드 우와 대박 여기 봐요 맥도날드 랜드 조그만건데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excuse me 저는 트윙키이고 트윙키 호스트 스윙키 한동안 안 나왔는데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요 트윙키 오 그리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딩동 이것도 진짜 좋아합니다 딩동 몬스터 드링크가 많죠? 와 제가 사랑하는 몬스터 드링크 종류가 뭐 다양합니다 전 제일 좋아하는게 이거예요 네 이거 M&M 민트 M&M 되어 있습니다 민트 M&M 초콜릿 M&M 뭐 여러가지가 있네요 룩이 온 지가 좀 오래되고 있는데 M&M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제가 전 호스트에서도 여러가지가 있죠 트윙키 트윙키 징거 도넛 브라우니 호호 호호 트윙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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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넛 호호 공기 도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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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바이바이! 감사합니다! 바이바이!